네, 주식시사 레오먼설 회장 양공진님입니다. 어디 계시나요? 네, 박사님을 함께해 주십시오. 역시 장다감 회장님께서 감사패를 공로패를 전달하겠습니다. 공로패 심사위원 양공진, 레오먼설 주식회사 회장,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15년 3월 26일 한국국토정일보 회사장 임호영 회장 이슈러.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한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두 분 앨범 표정으로 기념채용 지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